제네시스 G80 사전 계약, 가격은 4720만에서 7270만원. 제네시스는 내달 7일 출시 예정인 대형 럭셔리 세단 G80의 주요 사양 및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초 2016 부산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G80은 한층 고급스러워진 디자인과 첨단, 신기술 탑재를 통한 향상된 상품성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G80은 가솔린 3월 3일 및 3월 8일 두가지 모델로 선보이며 3 3 모델의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3 8 모델의 프레스티지, 하이니시트 등 총 4개 트림으로 운영된다. 3. 3 터보 모델은 올해 4분기, 디젤 모델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 G80 판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 5% 기준시 3 3 모델이 럭셔리 4720만에서 482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5410만에서 5510만원, 3 8 모델이 프레스티지 6060만에서 6160만원, 하이니시트 7040만에서 7140만원, 개별 소비세 5% 기준시 3 3 모델이 럭셔리 4810만에서 491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5510만에서 5610만원, 3 8 모델이 프레스티지 6170만에서 6270만원, 하이니시트 7170만에서 72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6월 중 사전 계약 고객에게 7월 이후 차량이 출고돼도 6월까지만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 가격 기준 5% 3 5%를 포장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시스가 EQ900에 이어 두 번째 모델로 선보이는 G80은 기존 2세대 DH 제네시스의 완벽한 비례미를 바탕으로 내외장 디자인을 더욱 고급화하고 최첨단 지능형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해 보다 경쟁력 있는 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거듭났다. G80의 외장 디자인은 볼륨감을 한층 강화한 범퍼 디자인과 역동적인 형성의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등으로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한편, 실내 또한 주요 부위의 정교한 디자인 변경 및 고급 소재 확대 적용을 통해 감성 품질을 극대화하는 등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8G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성능 개선을 통한 연비 향상으로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지능형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기술인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를 적용,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등 기존 탑재 기능 외에 보행자 인식 기능이 추가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고속 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등을 새롭게 탑재해 획기적인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을 구현했다. 이외에도 G80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만 잠금 해제되는 세이프티 언락 기능, 전자식 변속 레버, 애플 카플레이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제네시스는 간결하면서도 편리한 고객 경험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 주급에게 이어 G80 고객들에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최상의 고객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차량 IT를 기반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해 홈투홈 정비 및 소모품 무상 교환을 실시하는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고객 케어 서비스를 구매 후 3년 동안 무상 제공하는 한편, 일반 부품 보증 기간 기존 3년 6만 킬로미터에서 5년 10만 킬로미터로 확대, 블루 링크 서비스 무료 이용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고급 한옥 호텔 숙박관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G80 고객에게 최상의 자부심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새롭게 제네시스 브랜드로 편입된 G80은 한층 진일보안 디자인, 향상된 연비, 각종 신사양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모델 대비 상품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EQ900에 이어 G80까지 가세함으로써 전체적인 브랜드인지도 향상은 물론, 글로벌 판매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